유방암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뼈전이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전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유방암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뼈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방암에 있어서 다른 장기로의 전의, 겨드랑이 전의, 림프절 전의 말고 다른 장기의 전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전의를 하는 것은 단연코 뼈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폐, 간, 림프절과 뇌전의 이런 정도로 전의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림프절은 겨드랑이 림프절이나 쇄골 이런 림프절 말고 복부나 흉부 쪽 아니면 완전히 목 위쪽으로 림프절 전의가 있으면 그거는 림프절 전의가 아닌 원격 전의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 정도로 전의의 순서로 하게 되는데 뼈전이가 왜 많냐 이 뼈전이는 내강형 타입,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많이 재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 뼈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하실까봐 정정을 하면은 3중 음성 타입이나 헐투 양성 타입에서는 뼈전이가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강형 타입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방암에 있어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전체 유방암의 70% 이상 차지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유방암이 발생하는 타입이 호르몬 양성 타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전의를 일으키면 그나마 가장 많이 되는 데가 뼈이기 때문에 뼈전이가 가장 흔한 겁니다 물론 내강형 타입은 전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타입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뼈전이가 나타나면 어떤 증상을 나타날까 사실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뼈검사를 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증상으로 따지면 통증입니다 뼈통증 특히 이 척추 쪽에 목, 흉부, 허리 쪽 아니면 꼬리뼈 쪽에 척추 쪽에 통증이 있을 때는 뼈전이를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돼요 물론 허리 통증 디스크도 있고 근육 문제가 가장 흔하고 다른 척추 측만증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지만 이전에는 없던 통증이 갑자기 생긴다 어디 부딪힌 적도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뼈전이를 생각을 해보고 뼈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뼈전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많이들 실망을 하실 거예요 내가 전이가 됐구나 이제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이 이 뼈에만 전이가 있다 그러면 예우가 좋습니다 전이 치고는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독 뼈전이만 있는 분들 중에서 10년 15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저도 몇 분 뱉습니다 그 정도로 뼈전이만 있는 분들은 예우가 좋아요 다른 데 전이가 있는 것도 다른 데 전이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폐의 전이가 됐다 근데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나 뭐 표적 치료 이런 거를 했을 때 예우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뼈전이가 발생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치료를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뼈전이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있는 치료 항호르몬 치료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호르몬 양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면 난소 억제 주사를 맞아서 난소 억제를 하고 필요하면 항암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전이 특히 뼈전이를 예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주무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게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골밀도랑 혹시 관련이 있진 않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관련은 없습니다 골밀도가 높든 낮든 똑같아요 근데 대신 뼈전이가 되게 되면 골세포를 뼈 세포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절이 뼈가 잘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거꾸로 골밀도가 낮아서 뼈전이가 잘 생기고